제2회 아시안 탑밴드를 위한 제작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MBC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주관한 제2회 아시안 탑밴드 제작회의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대회와 달리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2회 대회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2회 대회에도 아시아 음악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음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같이 아시안 탑밴드에서 멋진 곡들, 멋진 퍼포먼스로 다같이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멋진 무대 보여드려서 좋은 곡도 같이 만들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아시안 탑밴드는 각 참가굴 밴드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대회로 마련됩니다. 한편 CTS 필리핀은 아시안 탑밴드를 통해 크리스천 밴드가 필리핀을 넘어 폭넓게 활동을 펼칠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 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해외 선교지 해외 선교지 해외 선교지 해외 선교지 해외 선교지